다음은 케이블의 종류 또는 용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의 종류와 용도입니다. 도체에 절연 피복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도체에 절연을 하고 그리고 보호 피복을 한 것을 우리는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걸 왜 했냐면 외부 충격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연물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그거를 기계적 화학적 손상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케이블을 사용하고 그렇게 만든다. 그리고 그걸 케이블이라다. 얘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케이블의 정의가 되겠고요. 케이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케이블들은 저압, 고압, 특고압, 그리고 제어용 케이블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블은 OF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은요. 우리 절연을 움직이는 기름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걸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통로가 있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여러분들 어떤 걸 떠올리셔야 되냐면 뭐가 떠오르나요? 전개의 세기가 떠오르죠. 전개의 세기입니다. 전개의 세기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우리 4파이,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에 거리 R 제곱에 Q. 단위는요. 볼트퍼 메타.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예요? 안에 뭐가 채워져 있으면 전개의 세기 줄어든다는 겁니다. 기름이 있으면 유전률이 올라갈 거고 전개의 세기는 그만큼 줄어든다. 전개의 세기가 줄어들었다는 건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 절연 파괴. 절연 파괴하고 연관이 되고요. 절연 파괴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냐면 방전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흔히 아크 뭐 이런 거 얘기하시죠. 스파크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그런 게 이루어진다. 전개가 높으면, 전개의 세기가 높으면 절연이 잘 파괴되고 방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방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부분 방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를 채워넣는 거. 이걸 우리가 절연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연물. 유전률이 있는 걸 절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 절연물을 뭐를 사용했다? 예, 이동하고 있는 기름을 사용했다. 그걸 우리는 무슨 케이블일? 예, OF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과 직각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우리 케이블과 직각이니까 전개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였죠. 전개가 직각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이동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을 한다. 결국은 집어넣는 곳이 있으면 끝단이 있답니다. 케이블이 시작점이 있으면 말단, 끝단이 있고요. 기름을 넣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기름을 빼내게 되죠. 계속 기름을 이렇게 돌고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름이 압을 가해서 가해지는 케이블. 그걸 우리는 OF 케이블이라고 돼 있고요. 단면도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연층 내에 항상 유압이 가해져 있는 구조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절연류가 항상 충전부에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항상 이게 채워져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채워져 있다는 건 전개의 세기가 낮아졌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부분 방전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방전이 적어 균일한 특성을 가진다. 절연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온도의 변화에 대한 수축 및 팽창을 기름 탱크 내에서 흡수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OF 케이블은 이쪽 끝단과 끝단에 여기서 기름을 넣는 탱크가 있고요. 여기도 받아들이는 탱크가 있죠. 계속 유압을 가해서 기름을 계속 흘려보내서 이쪽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에 온도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 우리 유동성 물체 온도에 가해지면 부피가 수축하기도 하고 팽창하기도 하죠. 그러한 문제들을 어디서 해결돼요? 여기하고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사용 온도가 높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좋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대용량, 송전용량을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때? 예, 66kV 이상의 특고압설로에 사용한다. 라는 게 우리 OF 케이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F 케이블이었고요. 다음은 EV 케이블입니다. 우리 EV 케이블, EV 케이블은요. 명칭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폴리에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약칭에 대한 약칭, 약칭에 대한 거. 우리 이거 어떤 약칭이에요? 예, 전선에 대한 약칭입니다. 전선에 대한 약칭. 전선에 대한 약칭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부분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도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도체를 어떤 걸 쓸 건지. 우리 도체 어떤 게 있었나요? 예, 구리가 있었고. 예, 알루미늄이 있었죠. 그래서 구리로 얘기하면 C라고 썼어야 되고 알루미늄이라고 얘기하면 A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C는 누구나 구리 도체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간혹 생략을 하고요. 알루미늄으로 쓸 때는 반드시 알루미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거 절염물입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폴리에틀렌, 비닐, 고무, 각여 폴리에틀렌. 보통 주로 이런 게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얘 보호피복입니다. 어떤 게 사용되나요?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비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비닐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각여 폴리에틀렌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얘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블들이 얘를 생략하고 지금 어떤 게 쓰여져 있나요? 이 부위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뭐라고 읽습니까? 폴리에틀렌, 절연, 비닐, 시스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명칭적으로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기적으로 특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열에 비교적 약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EV 케이블이 되겠고요. 다음은 CV 케이블입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여기가 C고요. 여기가 V죠. 크로스링크, 가교 폴리에틀렌, 절연, 비닐, 시스 두 개 있으니까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뭘 계량한 거예요? EV를 계량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EV보다 내열성, 내약품성, 기계적인 특성, 그 다음에 정기적인 특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케이블들은 다 CV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V 케이블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열성, 내약품성, 기계적인 특성, 정기적인 특성 와, 우수하다. 뭐, 아주 좋고요.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안 좋으냐면 임펄스 내전압이 높지가 않습니다. 임펄스 내전압이라는 게 뭐냐면 높은 전압이 갑자기 확 인가가 되면 절연이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압이 어떤 때에 일어나냐면 주로 낙래, 개패서지 이런 것들에 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낙래에 임펄스가 가해지면 절연 유물이 쉽게 열화된다, 파괴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한 결점이 있는 게 우리 CV 케이블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F 케이블과 비교했을 때 설치 운영이 당연하죠. 얘는 뭐가 필요했나요? 기름 탱크도 필요했고요. 중간에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냥 가교 폴리에트랙 우리 가교 폴리에트랙은 어떤 걸 쓰냐면요. 이걸 우리가 XLP 이 절연물을 사용하죠. 아주 우수한 절연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공급의 신뢰도가 낮다라는 건 뭐에 비해서? 그래서 OF 케이블에 비해서 가격은 OF 케이블 보다는 좋습니다. 좋다라는 건 경제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OF 케이블과 비교를 했을 때 신뢰도는 낮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얘는 절연물이 우수하죠. 기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적용 전압은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660V부터 5500kV까지 주로 광범위한 번위에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속 최고 온도라는 건 뭐냐면요. 얘의 허용 절연물의 허용 최고 온도는 몇 도? 이거 90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폴리헤텔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은 연속 최고 허용 온도가 90도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LP, CV 케이블이었고요. 전체적으로 CV 케이블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300V 1심짜리고요. 1심, 2심, 3심, 4심, 5심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케이블 여러 개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우선은 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연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나요? 피복체. 기본적으로 도체, 절연체, 피복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얘는 케이블의 형태를 띄고 있고요. 중간에 얘네들은 뭐냐면요. 반도전층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연선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선을 사용하면 막 이렇게 표면이 단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단선을 연선 다시 한번 그릴게요. 중심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걸로 동일하지 않지만 동일하다는 걸로 가정을 하고 그죠? 우리가 연선 지금 1층 연선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 표면이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죠?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건 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전개의 세기가 나오는데 얘는 전개의 세기는 뭐에 비례합니까?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죠? 그렇다는 건 여기가 외피가 있으면 여기에 거리하고 여기에 거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개가 균일하지 안아집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뭘 넣으냐면 우리 반도전층이라는 걸 넣습니다. 여기다가 반도전층을 하나를 더 이렇게 메꾸면 이거를 약 R 다시 R 다시 이렇게 해서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를 반도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에 있는 걸 내부 반도전층 밖에 있는 걸 외부 반도전층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는 유도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차폐층을 두고요. 테이프를 감고 최종적으로 PVC 그 다음에 P, 폴리에틀렛 이런 걸로 피복을 하는 형태가 우리 CV 케이블의 단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아두셔야 하는 거는요. 전체적으로 도체, 절연층 절연물 그 다음에 피복체 보호피복 같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케이블 형태를 띄고 있고 반도전층 전개의 세계를 균일하기 위해서 반도전층을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의 종류인데요. 어떤 케이블의 종류냐면 저압 또는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에 사용하는 종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고압, 저압, 특고압 알고 계시죠?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서 우리 케이블의 종류를 구분을 하는데 저압 600V 이하는 저압 케이블 그 다음에 600V 초과 그 다음에 7000V 이하 이거 우리가 고압 케이블 7000V를 초과하는 케이블은 우리가 특고압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케이블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좀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암기하실 수 있는 거 조금 암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좀 암기하시냐면요. 그래도 못해도 저압 케이블 그리고 또는 고압 케이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셔서 아 얘는 저압 케이블이구나 얘는 고압 케이블이구나 이걸 좀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만은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저압 케이블 한 번 보실까요? 저압 케이블은 비니시스 케이블이라는 게 있고 폴리에틀엔 시스 케이블이라는 게 있고 또는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이걸 우리가 저압 케이블이다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MI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주로 또는 저압 케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압 케이블 또는 고압 케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어떤 거냐면 연피 케이블 그리고 알루미늄 P 케이블입니다. 연피 케이블이냐 알루미늄 P 케이블이라는 거는 외장을 뭔가 씌워져 있다는 거 우리가 PVC로 보호 피복을 만들었고 그 위에 또 알루미늄 P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한 번 더 감쌌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감쌌겠습니까 그죠 전압이 높고 보호 피복도 한 번 더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케이블의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표 밑에 나오는 이것도 용어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요 VV 이거 어떤 건가요? 이제 하실 수 있으시죠? 어떤 건가요? 여기가 V이죠 여기가 V입니다 비닐 절연 비닐 절연 비린 시스 케이블이 되는 거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EV 케이블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CV 케이블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VV 케이블은 600V 이하의 저압회로에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EV 케이블은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요 내압폭성이 좀 우수한 편이다 그 다음에 CV 케이블은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저압 그래서 뿐만 아니라 특고압까지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 케이블이 우리 CV 케이블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